미더덕 예 오늘 할 게임 매드독이라는 거네요 매드독 매드독 하지만 개는 안 나올 것 같은 느낌 와더!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안녕히 계세요. 우리 도움이 필요해. 우리 도움이 필요해. 마크리즈가 필요해. 어... 하나 더. 어... 어...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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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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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힛 히... 히... 멘에 피...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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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ую... 히... 히... 이게 요즘 컴퓨터로 하기 좀 불편한게 있네. 전자 화면으로 하면은 좀... 제 방송 보기에 그래가지구... 메뉴에 있다구요? 아 그냥 노래방이랑 더 할 걸 그랬나?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렛츠키 웬도에서 렛츠키 웬도에서 아 빡시구나 이게 잠깐만 아유 충전이 없어 이거? 렛츠키 웬도에서 한 번 더 게임이올까? 그죠? 마무자 뭐야? 고르는거요? 누구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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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충전한대? 아아 어디야? 아, 예수님 여기있어 여기가 없애들아 그리고 그는 그는 싸버려야 되나? 안죽네요 아, 네오즈르님 안녕하세요 알겠지 죽었나? 죽었나 보네 뭐해, 이거? 뭐해? 파타 빡치네요, 이거? 아니, 이거 그냥 도스 게임 아, 뭐가 어려워 너무 어려워, 너무 죽진 않은 거예요? 죽은 거 같기도 하고, 안 죽은 거 같기도 하고 이거, 아 이번엔 여기가 보자 예, 상당히 고퀄이에요 일로 와 짰어 홈 떨어지는 거 보소 뭔 토요몽아 같애, 진짜 빠바바밤 빠바바밤 빠라바바밤 뱀 나와라 어, 뭐야 방금 이 언니 뭐야 싹 셀럽은 거의 뭐 비너스 수준인데 하지만 나는 비너스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한다 어, 뭐야 이 언니 그냥 보고만 있기는 너무 그런데 어, 이거 뭐야 어, 안돼 안돼 아, 나 맞은 거 같은데? 에이씨, 아니네 이거 끄덕끄덕 하면은 아닌 거네요 젤레젤레 하면은 당신 그러면 안 돼 뭐 그런 분위기인데 거봐요 뭐야 이거 죽은 거잖아 어, 어, 어 힘들어, 힘들어 게임이 나름 힘들게 만들어놨어 메인메뉴 메인메뉴 스테피디 뭘 골라야 돼? 네, 반응성도 건너빨라야 된거다 아, 관짝에 들어간 거군요 아, 관짝에 들어간 거군요 아, 관짝에 들어간 거군요 어, 야 이거 좀 타지리 같이 생겨버려 어, 나 지금 빨랐는데? 뭐해? 이거, 그쵸 모자 세 개 없어주면 죽는 거에요? 하아 꽤나, 꽤나 골치 아픈 게임이구만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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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반, 반응속도 나쁘지 않았어 아, 뭐야? 장전이 근데 빨리 안 돼요 이게 이게, 그리기 아후 이게 옛날 컴퓨터로 해지권이 좋나봐 에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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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nding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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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아 좋은 여성이었어 자동차는 64명 자세한 시간이야, 외국인!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아,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와 빠바바바스 빠 어? 아 총알 없네 아 씨 아 뭔데 총알 있는 줄 알았구만 네 버츄얼컵이요 사실상 써있잖아요 77년 예 뭐 물어봐요 닉네임이 다 써있구만 어 no 아 그래요 아 그렇긴 한데 77년이라고 하시더라구요 아 이거 근데 좀 반응하기 힘든 게임이다 맘만 보고서 일단 메탈을 메탈슬로그 어디서 하실 겁니까 아 예 어 이어소 됐다 아까 여기 아니었는데 저리 안가? 어디 아 도스 게임 치트 되는 것도 있어요 삼국지나 프린세스 메이커 이런거 에 간혹가다 있어요 간혹가다 많진 않지만 아 씨 그니까 이거 대리 되면 좋겠구만 이거 내플 할 수 있는 그거를 개발해야 돼요 시끄러워 이 자식들아 어우 너 총알이 다 금방 떨어져 okay 어 너 어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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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가 네 막 서서 그런거 같기도 하고 마지막 핸드폰을 보았을 봤는데 그녀는 그녀를 보내는 시간 시끄러워 아 못하겠다 총을 그 조절이 안되네요 예 나중에 또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너무 힘드네요